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변속히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냄새가 다르다 자기가 급할 때는 변소를 찾다가 그 똥냄새를 맡으면 향기로 느껴져 좋으니까 급하니까 그런데 다 싸고 나면 그 냄새가 거지같다 이런 말인데 물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아무튼 그지거리 하다가 며느리한테 오지게 처맞은 할매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그냥 동네 아줌마였을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니까 시자가 돼버리네 이봐요 이 그지같은 할줌마야 어림없다 원제 며느리 욕하고 다니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 3년차 평범한 아내이자 어느 못된 할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제목에도 썼지만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글 써봐요 참고로 이거 오래된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난 주말 저희 신랑 친구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리고 본문전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할게 있는데 저는 신랑이랑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저희는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또 같은 라인의 동갑내기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이렇게 살았는데요 저 혼자만 여자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결혼한 친구는 신랑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알 친구죠 나는 알이 없지만 어쨌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는 어쩌다 보니까 두 명씩 갈라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덕분에 엄마들끼리도 엄청 친했었고 당연히 아빠들도 친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같이 가끔 술 마시고 낚시 다니고 거기다 조기 축구회도 똑같은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그런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야 그 지역 재개발을 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저희 친정을 포함 두 집은 다시 들어가 살고 또 시댁을 포함해 나머지 그렇게 총 두 집은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또 저희 부부는 시댁과 친정에서 40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식장이 시댁 근처라 저희가 당신들 모시고 갔죠 저희 부모님은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제가 축의금만 따로 챙겨서 대표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다 보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끝나면 또 한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끝나면 또 한 사람이 하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고 꽁꽁아 너희 시어머니 김장 갈 때 좀 도와주지 그랬냐 네가 안 도와주니까 자기 혼자 하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계속 병원 다니고 침 맞고 그러잖아 지금 네가 시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 그래 네가 일도 하고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가 며느리인데 또 김치도 받아 먹고 그럴 거면 좀 알아서 먼저 달려가고 돕고 그렇게 해라 등등등 비슷한 레퍼토리로 릴레이 잔소리를 하는데요 이게 말이죠 그냥 한두 명이 그러는 거면 아 예예 아줌마 알았어요 그런가 보도 하겠는데 다들 무슨 미션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똑같은 잔소리를 하니까 뭔가 쎄 하고 그지 같고 동시에 슬슬 짜증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누가 시켰는지 바로 알 정도였어요 당연히 제 옆에 있던 신랑도 이걸 똑같이 느꼈습니다 물론 친구야 우리 며느리가 너무 그지 같다 이 망할 년 네가 나 대신 혼 좀 내줘라 뭐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의뢰를 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거를 바라고 뒷담 오지게 깠다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제 남편도 제 눈치를 보다가 저 대신 아줌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명 아니 대변을 해주는데도 당신들은 이미 들을 생각이 아예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친구들 말릴 생각 하나 안 보여 그냥 히히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죠 속으로 어이고 잘한다 잘해 내 친구들 잘한다 이렇게 응원했을 겁니다 뻔해요 나 진짜 안 그래도 그 김장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인데 이 아줌씨들이 돌아가며 사람을 들들들 뽑아야 되니까 결국엔 한계가 와버렸고 그래 잘됐다 할 말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저희 부부 결혼 3년 차고 연애 때부터 몇 번의 김장 시즌이 있었는데요 이게 결혼 전에 전혀 안 그러다가 결혼하자마자 이상하게 김장을 자꾸 평일에 한다는 거야 옛날에 봤을 땐 분명 주말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님 저 연차 쓰기 힘들어요 우리 그냥 주말에 해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안 된다 무조건 이번에는 평일에 할 거다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우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일단 저랑 신랑은 그날 퇴근하고 바로 달려가서 뒷정리 도와드리면서 수영 먹고 돈도 30만원 드렸고 겉절이 그 작은 통이랑 김장 제대로 된 거 한 통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이게 전부죠 근데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금방 다 먹더라고 그래서 어머님 김치 떨어졌어요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헐 안 줘요 주기 싫다는 겁니다 나 처음에 농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진담인 거야 그래서 헐 이게 뭐야 싶었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러고 넘어갔고 그 다음 김장 때도 그랬어요 이게 아까운가 봐 너희들 김치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렇게 먹을 거면 돈 주고 사 먹어라 우리는 너희들 감당을 못하겠다 등등등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야 참고로 저희 시댁이요 시부모님 당신들 그리고 신랑 또 미혼인 시동생 딱 이렇게 네 식구 먹는데 매년 40포기 정도 했었고 중간중간 뭐 겉절이 알타리 열문 깍두기들 계속 담가 먹는 집안이에요 어릴 때부터 쭉 봤으니까 잘 알죠 그리고 아주 어릴 때 말고 성인이 된 이후 아니 정확히는 자기 아들 저희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날짜 잡고 이때 처음으로 시댁에서 밥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 말고 십수년 흘렀죠 어머님이 제가 밥 먹는 걸 보더니 아니 너는 김치를 잘 안 먹냐 이렇게 물었었고요 저도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당신들 앞이라고 조심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도 그래요 밥 먹을 때 김치 한 서너 번 먹는 게 고작이고 아니 아예 김치가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치 별로 안 좋아해요 결국 그러니까 어머님이 담는 그 김치 저희 남편 즉 당신 아들이 최소 98%는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어머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아무리 같이 못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면박은 면박대로 주고 특히 김치 이거 안 주려고 하는 거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래요 그 김치 가지고 오면 거의 자기 혼자 다 먹고 있는데 그걸 아는데 자기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쪽팔렸나 봐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야 그게 김치가 떨어지면 또 담가야 되니까 엄마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소리일 거야 그러니 자기가 마음을 좀 풀어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하다면 화를 풀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 너무 빈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먼저 통보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김장 저희 안 도와드릴 거고요 또 가져가지도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아이고 야 너 그게 뭔 소리냐 너희들 주려고 절인 배추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주문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나블나블블블라블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요 1년을 먹어도 배추 한 통을 못 먹는 사람인데 이런 제 입 하나 더 늘었다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받아쳤더니 당신도 할 말은 없는지 그래 그럼 와가지고 수육이나 먹어라 이래가지고 가서 수육 먹고 아버님이 계속 가지고 가라 해서 결국 그냥 딱 한 통 받아왔어요 물론 돈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 역시 안 도와드렸죠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왜냐면 저희 이모랑 이모부가 작년에 은퇴 및 귀농을 하셨고 김장 채소들 당신들이 직접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 외가집 식구들 전부 다 거기 모여가지고 김장을 해요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 지난 금요일에 지지난 금요일에 저희 외삼촌 외숙모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미리 달려가서 배추 뽑아다 손질하고 절여두면 그 이후로 사촌 언니네 부부 오빠네 부부 등등등 부부끼리 다들 와가지고 김장하고 수육하고 등등등 거의 서른 명 가까이 모여서 집안 잔치를 합니다 200폭이 훨씬 넘게 하는데요 뭐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도 금방이야 또 신랑도 그래요 자기가 먹는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마시니까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네 시어머니도 저희가 이러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처갓집에 가서 이러는 게 기분 나쁜 건지 올해는 계속 같이 김장을 하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럴 때마다 아우 안 그래도 돼요 우리는 작년부터 임원에 가서 마음 편히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포기를 모르고 계속 아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렇죠 느낌이 오죠 당신 친구들에게 이런 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저 얘가 나를 안 도와준다 이런 소리만 해댔으니까 다들 저한테 한 입으로 그렇게 잔소리 오지게 해댔던 거겠죠 여하튼 자꾸 이러니까 순간 욱해가지고 지금 제가 앞에 읊었던 내용들이 있죠 그 자리에서 아줌마들 듣는 앞에서 싹 다 풀어버리고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으면 해보세요 이랬더니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얼굴 뻘게 가지고 그래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희 먼저 가볼게요 이러고 집에 와버렸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려요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저러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맨날 아들아들 하면서 자기 아들이 먹는 김치 이게 그렇게 아까운가? 말이 안 맞잖아 아니 뭐야 그 귀한 김치를 며느리인 저도 같이 먹을까 그게 아까워서 저러는 건가요?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참네 옛날에 아줌마라고 불렀던 시절은 전혀 안 그러더니 아니 오히려 아들 친구라고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결혼하고 어머님으로 호칭이 바뀌면서 당신 행동도 바뀌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게다가 더 그지 같은 게 우리 엄마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똑같이 당신 아들한테 엄청 잘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딱 보이니까 생각을 할수록 열받고 짜증이 확 올라와요 신랑도 계속 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짜증나 아 그지 같아 댓글 1번 망할 할망구가 친구들 입 빌려서 며느리 좀 갈구려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쳐맞고 완전 개쪽을 당했구만 친구들 눈에 웃어 보이겠다 엄청나게 얼마나 그러니 님도 이거 곱씹으면서 마음 푸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본인만 손해보는 거니까요 2번 이제 진자로 연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단 남편한테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자 너도 봤지? 이제 앞으로 자기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 설마 이런 그지 같은 꼴을 당하고도 계속 같이 왕래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요 여하튼 저 그지 같은 시모 안 돌아가는 머리통 쓰레다가 역으로 쳐맞고 된통당했네 아이고 아들이랑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짓밟혔으니 얼마나 쪽팔릴까 3번 아니 도대체 시자들은 왜 이렇게 베베 꼬였을까요? 그냥 막 며느리 욕이 하고 싶고 그러는 건가?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요 어떻게든 며느리 욕을 하고 싶은데 딱히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었나 봅니다 제가 며느라기 시절에 음식 만들어다 드리거나 또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어머니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해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삐져요 기분 좋고 고맙고 그런 게 아니야 입이 대빨 툭 튀어나와가지고 삐진다니까 누구나 알아볼 만큼 말이죠 기분 나쁜가 봐 그래서 처음엔 왜 저럴까? 이해를 못했는데 하루는 명절 새벽에 왔어요 아기 모유 수유하다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얼른 나갔는데 헐 나갔더니 저희 작은 시어머니한테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제 욕을 그렇게 해대고 있더라고요 네 이때 오만 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모든 걸 끊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다는데 잘해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싶더라고요 해주면 바보 등신이지 4번 헐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네 어느 주말 남편이 일 나가고 저 혼자 애들 보고 있는데 아이고 애기들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밥 먹으려고 저랑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아이고 지금 내 옆에 있어 조용히 해 이럽니다 참고로 그 상대가 누군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뭐 친구겠죠 근데 평소 친구들한테 뭔 소리를 하고 다니길래 저럴까 싶고 여하튼 그 이후 저도 그냥 놔버렸어요 뭐 아무리 잘해줘도 욕만 처먹는데 내가 뭐 등신도 아니고 왜 그래 안 그래요? 5번 와 대박 일단 다른 거 차체하더라도 돈을 30씩이나 받아 처먹고 김치는 안 준다고? 아니 제정신이야 정말 6번 이거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고 하루는 식당에서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어떤 할준마 두 명이서 자기 며느리들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욕을 하는 거야 게다가 목소리나 작으면 다행이야 오지게 커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죠 내용을 진짜 와 막 무슨 년 무슨 년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망할 년 등등등 그지같은 년 와 듣고 있으니까 내 시어머니도 아닌데 짜증가 붓는 거 미친 듯이 올라와 아니 왜 저럴까 7번 설령 자기 며느리한테 진짜로 흠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남들한테는 포장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한다 아가 참 이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개못해 처먹었네 있던 정도 떨어져가지고 두 번 다시는 안 보고 싶겠다 헐 8번 나 같았으면 옛날처럼 그냥 아줌마 미쳤어요 이랬을 겁니다 꿀꿀꿀 그렇게 해주지 그랬어요 음 음 나값을 못하는거죠 그냥 그냥 오래 살았을 뿐이야 사람이 오래 살면 배우든 안 배우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게 있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나이만 처먹은 거죠 본문 내용이 정확하게 사실이라면 며느리가 착하고 잘해주는데 저러는 거라면 이거는 이거 말고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보고 자기가 차는 거죠 감사합니다 음? 음?